안녕하세요 클립비 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씨네요. 비가 오니까 좀 기온은 내려갔는데 또 갑자기 여름으로 갔다가 또 다시 기온이 급강하니까 조금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면사로 짜여진 약간 메쉬원단 같은 비슷한 건데 이제 면사예요. 소재가. 그래서 후드 집업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드로 되어있고 면사 가디건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아유 모자가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사이즈는 되게 넉넉한 것 같아요. 제가 요정도 보시면은 한사람 더 들어갈 정도니까 팔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소매도 약간 드럽처럼 살짝 내려와 있어요. 자기 어깨보다. 그래서 여기 팔뚝 라인 되게 자유로워요. 칼라는 요렇게 세 칼라 나와요. 요거는 화면에는 아마 블랙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곤색이고 요거는 이제 브라운 칼라예요. 한번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손 다 비치는 거 보이시죠? 손 다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래서 메쉬처럼 요렇게 그물망처럼 막 이렇게 짜여진 직조감을 갖고 있는 그런 면사 가디건이에요. 단추로 포인트로 요렇게 잠그고 염밀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된 거예요. 지금 계절에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딱 입고 조금 덥다. 그러면 이제 벗어서 이렇게 살짝 걸치고 다니다가 다시 쌀쌀해지면 걸칠 수 있는 그런 진짜 면사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피부 민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넉넉하니까 칼라는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는데 아 지금 이제 여름으로 가니까 아마네들 요게 연그레이예요. 거의 그레이가 아주 한방울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옆에 색 청바지 와이드 요것도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에 이너티는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꿀벌티에요. 꿀벌티고 요기 이제 약간 베이지인데 요기에 약간 노란이 옐로우가 살짝 섞였다고 보시면 되요. 칼라는 요렇게 먹색하고 요렇게 연핑크. 연핑크인데 약간 바이올렛 색에 가까워요. 소재 자체는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씰캣면이에요. 씰캣면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가볍고 정말 시원해요. 그냥 기본 면사보다도 면 티셔츠보다도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두께감 얇은데 요게 밀착도가 많기 때문에 압축해서 얇으면서도 면은 조직감이 짠짠한 그런 걸 씰캣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씰캣면 색칼라.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을 때 참 꿀벌이라 그래서 저희 시그니처 티라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한 장만 구입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티는. 받아보신 분들 거의 다 두 개씩 세 개씩 칼라별로 달라고 요렇게 해서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사랑해주셨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요 청바지랑 요렇게 매치해서 입으니까 어떠세요? 제가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거든요. 요 청바지는 요기 라인이 딱 붙어요. 요기 라인이 딱 붙어갖고 요기까지 되게 예쁘거든요. 요기까지. 요기까지 딱 예쁘게 딱 떨어지고 요기서부터 이제 와이드핏으로 떨어지는데 요 청바지랑 요렇게 매치해서 입어보시면 딱 지금 입기 좋은 그런 매칭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좋은 착한 가격으로 디자인이 예쁜 거 특이하면서도 심플한 거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